그래서 지금 뒤에서 계속 아유양의 CF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CF 찍으면서 에피소드 없었어요? 아... 에피소드... 네 에피소드가 이제 그 장미꽃이 떨어지는데 장미꽃이 가짜 장미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맞으면서 조금 아팠어요 아팠어요? 너무 안타깝죠? 그래서 그게 기억에 좀 많이 남고 그리고 뭐 좋았습니다 아니 장미꽃이 아프겠어요? 아이유가 이쁘니까 질투했나보다 장미꽃이 아 그랬나보다 아 그랬나보다 아 그랬나보다